마음이 급한가? 이제는 더워네 그죠? 낮에는 이제 여름 옷 입고 와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오 잘 쳤다 떳다 구셨어 구셨어 저게 되나? 아이고 헐렀다 나쁘지 않다 이만큼 쳐야 된다고? 이건 또 뭐고 내 자리에서 금방 훔쳐야지 미치겠다 오늘 이런거 보기에 사서 포트가 계속 세네 퍼러 갈려가지고 딱하다 보기에요? 응 첨예공 어디있는데? 네 여기 첨예공이 이까지 왔다고? 아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? 난 저번에 보냈거든 난 이게 두번 해가지고 가는게 적인줄 알았어 그럼 따오려고? 아 아 딱딱 딱딱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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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했다. 너무 잘했다. 뭐야. 잘했다 잘했다. 40m. 우와. 40m 될걸. 여기 큰 그린이잖아. 이건 좋다. 이야. 잘했다. 아. 가자. 오 잘갔다. 네. 이 부분은 지금 완전 빨간 말투 구워진다. 오케이 오케이. 그렇지. 오케이. 한번 살짝. 오케이. 오케이. 아 지금부터 오르막만 하나? 초올려야 돼 어 잘 들어갔다 구샤 구샤 어 쑥 깎겠다 여기 안올라가는게 좋은데 여기 안올라가는게 좋은데 근데 일단은 내려왔다 가야돼 일단 내려와야 돼 언덕에 걸리면 안돼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야기야 야기야 불어라 나 좀 빨리 가야지 여기서 걸리는구나 야 나 좀 마크를 보면서 펼쳐야돼 마크를 좀 보셔서 눈이 눈이 요까지만 굴려야 돼 요까지 굴려도 세게 시끄러 아니 아니 한참이로 가서 이렇게 휘어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살짝만 굴려도 그렇지 나 쪽을 보고 이렇게 튀어 봐봐 그렇지 살짝만 한 한 1m 2m만 갈 정도만 쳐 봐봐 그러면 쑥 내려온다 이 확정 흘러 봐라 내가 이잖아 조...조금 더 그래도 잘 쳤습니다 잘했다 이 정도면 뭐 아 아 아 잘했어 근데 이 각도 막 각도 맞추기 쉽지 않아 니가 선생님은 해줬다. 근데 이건 또 크게 지나가잖아. 각도 세기 이게 맞아야지 요근처 붙는데 이게 붙이기 쉽지 않아. 또 떨어졌다.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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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